오늘 저녁 식사는 부추전에다가 갈치 고추장 조림이에요. 밑에는 호박하고 늙은 호박, 청 호박을 썰어놓고 폭고추를 썰어놓고 깔고 그 위에다가 갈치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지금 졸이고 있는 중이에요. 아주 밥반찬에 입맛 없을때 갈치조림만큼 맛있는 갈치가 없죠. 어제 갈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냥 쇠 뭉치로 분할해서 냉동시켰다가 먹고 싶은 날에 이렇게 때려서 먹는데 오늘 오엉가족들이 갈치조림만큼 밥도 주기 따로 없죠. 싱싱한 갈치를 조금 졸이고 있어요. 맛있겠어요. 오늘 저녁에 오엉가족이 다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